안녕하세요. 이트랜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5일 마감시장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층시가 굉장히 견조한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장축에 미리 찍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시장이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보고서부터 보여드릴 텐데 보고서를 제가 보여드리긴 하는데 저도 뭐 불편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 화면을 띄워드리고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약간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약간 다른 일부 증권사에서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 말로 설명을 하고 중요한 것들은 여기 적을게요.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그게 좀 문제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보고서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화면에 다 띄워놓으면 약간 좀 문제의 소지가 또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 뭐 지킬 건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저도 이제 전달은 하고 싶지만 룰을 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설명하면 좋지만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어쨌든 이런 제목하고 이런 것들은 또 적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방송 듣는 거 전혀 어려움 없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박무연 하나금융투자의 박무연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보고서를 궁금하시면 요새 네이버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무연 연구원님이 사실 이제 자료가 뭐냐면 한국조선옥수조 점유율은 사실상 100%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점유율이. 글자는 좀 보이시죠? 좀 더 크게 할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뭐 중간중간 그래프나 그런 거 있으면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을 보여주는 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룬은 좀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참 이게 저는 이제 어차피 좀 선의로 한 건데 그래도 뭐 다른 데서 불편해하는 건 저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 아침에 선불으로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그 선박이 선박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다양합니다. 이게 다양한데 다양한데 뭐 군함, 크루즈선 뭐 별게 다 있어요. 되게 많은데 우리 한국이 지금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베리 라지 탱커 뭐 VL 탱커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되게 고부가 같이 선박들이에요. 뭐 컨테이너선 뭐 스웨이즈 아프라막스 탱커 그 다음에 굉장히 규모가 큰 LNG선 뭐 LPG선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100% 한국이 대부분 지금 수주를 하고 있대요. 그 정도로 지금 수주가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이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또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10년간 이제 세계 조선업 경쟁 구도에서 일본과 중국이 되게 경쟁을 했는데 일본은 거의 지금 침척입니다. 자국 선주로부터도 거의 못 받고 있대요. 왕따 중국은 고부가 같이 선박은 잘 못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쪽을 싹쓸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 환경규제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LNG선 LNG를 연료로 하는 그런 선박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를 써야 되는데 그럼 배를 바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한국이 지금 다 싹쓸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뭐 쉽게 중국이 뭐 쫓아와서 또 한국이 위험해지고 그런 구도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과도 올라간대요. 상승 중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분위기 좋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성과도 상승 100%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내용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직접 좀 궁금한 것들은 한번 이게 물론 모든 보고서가 다 나와있진 않아요. 네이버나 제가 한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네이버 여기 들어가시면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금융 증권 부분 있죠. 여기 증권 부분 들어가시면 네이버에서 보고서 찾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제가 방금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하나금융투자 계좌를 트시고 사실은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리서치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산업 전화 산업분석 보고서는 항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기 있으니까 여기 나와있죠. 하나금 방금 보여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없는 증권사도 있어요. 이거 클릭해서 리포트 보기 딱 하시면 돼요. 저렇게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방금 보신 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너무 원본을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제가 요약을 해서 지금처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그 한경컨센서스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경컨센서스.com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 아무 이건 거 이건 거에요. 잠깐만 한경.com 음 여긴 바로 들어가지네요. 원래는 이렇게 뜰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기업 산업 산업 딱 누르시면 날짜로 별로 겸색할 수 있어요. 오늘 나온 거. 저희 당사 이베스트 유진투자 메리츠 여기는 하나금융은 여기도 있네요. 있긴 있는데 다 나오는 것 같진 않고 일부만. 아무튼 이게 오늘 나온 보고서입니다. 저거랑 여기 메리츠도 있죠. 메리츠 보고서 되게 좋은 거 많잖아요. 대신조건. 오늘 아침에 사실 보험이 이거 제가 거기 3% 가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무료로 볼 수 있는 창구니까 네이버랑 이거 두 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보고서 찾으셔가지고 직접 프린트 하시고 없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가 아니면 이제 유료로 와이즈 리포트나 FN 가이드 제일 좋은 건 여기 그 FN 가이드 같은 거 아니요. 와이즈 리포트 한 달에 10만 원 넘죠. 좀 비싸긴 하지만 여기 가입하시면 돼요. 그럼 사실 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보고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조서는 이제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뭐냐면 음식류인데 이건 대신증권에서 라면 가격 보고서예요. 아침에 설명드렸다. 이거는 한유정 애널리스트께서 이거를 이제 적어주셨고 올해는 라면 가격 인상이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할 것도 같은데 오늘 농심 주가 좋더라고요. 좋았고 어제부터 좀 살아났고 라면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갔는데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어요. 있는데도 어쨌든 지금 라면 가격을 못 올렸어요. 2008년부터 못 올렸어요. 오뚜기는 농심이 지금 2016년부터 그래서 지금 주가들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좀 기대감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하반기에 진짜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맥, 팝류 가격이에요. 팝류. 팝류. 팝류로 라면만 적어요. 이게 다 올라갔어요. 여기 실제 이제 그것들이 올라간 거 보이시죠. 저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라면 회사들은 못 올리는 거죠. 지금 점유율은 삼양식품, 오뚜기, 농심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점유율은 보시면 점유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이게 삼양식품이 원래 옛날에 2등이었다가 지금 밑에 있고 그리고 여기 오뚜기가 농심이 1등 농심이 이제 오른쪽이에요. 여기 점유율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농심이 제일 높고 이게 왼쪽이 이제 삼양식품하고 오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뚜기 오뚜기가 많이 올라갔죠. 오뚜기가 한 20% 정도 되고 농심은 뭐 항상 1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올릴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인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의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인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메이크잇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검색식 뿐만 아니라 주식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 8880 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업은 대신증권의 박혜진 연구원님이 저거 좀 자료가 있는데 어쨌든 잃을 건 없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손해보험업은 코로나19 이후로 회복하지 못한 유일한 섹터고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까지 아직 좀 남아있고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이런 회사들은 이익이 2년째 증익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손해보험업 진출해서 이게 좀 리스크는 있어요. 그렇지만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비를 억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경상환자 같은 경우에 과잉치료비를 만약에 억제를 한다면 이게 나일로 환자죠. 3주 이상 진단을 이제 내가 입원을 했을 때 3주 이상일 때는 진단서를 내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말만 하면 내가 아프다고 주장만 하면 더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은 억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사업비 신규 보험설계사한테 제공하는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축소할 거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되게 청구하기 복잡하죠. 병원 같은 데 가면 진단서 너무 복잡해서 하다 말아버리거든요. 이거를 간소화하면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줘요. 넘겨줘요. 그러면 너무 간단하죠. 이거를 아마 법 개정을 할 것 같아요. 아직은 결정 안 됐지만 이것도 보험사들한테 줬죠. 왜냐하면 비용이 줄어들어요. 잔무가 주는 거죠. 50, 30 안전속도도 역시 도로에서 어쨌든 이제 뭐라 그러죠? 50km 이하로만 하는 거니까 되게 사고가 줄 수 있죠. 이런 모멘텀이 있어요. 있는데 현대 보험회사들이 주가가 너무 안 갔죠. 현대 예상부터 해가지고 너무 안 갔어요. 안 갔고 그리고 또 배당을 4% 줍니다. 재석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반기에 분명히 뭔가 모멘텀들이 나올 것 같은데 주가가 눌려있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은 이럴 건 없어요. 운 좋으면 예전에 은행주처럼 20, 30% 수익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수익 내면 되고 아니면 배당받으면 되고 그런 관점으로 보험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녹화를 갑자기 멈춰가지고 아까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일단 손해보험 한번 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요건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건데 증권의 언민용 애널리스트 뭐랬냐면 레키노라주가 뭔지 아시죠?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자입니다. 임상 3상 결과 발표 그래서 이게 어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임상 결과는 되게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유효성도 확보가 됐어요. 통계적 유효성 그래서 되게 좀 긍정적인 그래서 어제 주가 급등했죠. 그래서 임상 2상에서는 환자 수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1300명 13개고 그래서 되게 많이 했죠. 했고 그리고 그 어쨌든 위약 가짜 약 대비해서 일단 치료 시간 그러니까 치료 후에 회복 시간 있죠. 회복 시간을 단축했어요. 그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도 개선됐고 확실히 통계적 유지성이 확보됐고 안정성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해서도 했대요. 예 진행을 했고 이거를 이제 결국 FDA에서 언제 승인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이제 자체 개발 중인 레키노라주 코로나 치료제를 일단 이제 순졸히 진행을 한 상황이고 일단 통계적 유지성도 확보했고 2월 5일 날 한국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이번 임상 3상에서 이제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됐고 이것도 되게 크네요. 원래 질병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안정성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부터 허가가 좀 가속화될 것 같아요. 네 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유럽승인 한번 기대는 해보세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코로나가 점점 약해지니까 옛날만큼의 파급효과는 없어요. 그건 인정은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건 팩트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셀트리온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바닥이고 그 다음에 3사 합병도 이제 다가오고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안정해진 것 같은데 하반기에 합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도 이제 나쁠 건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리츠 증권에 나온 보고서 하나만 보여드리면 아 요거는 아 요거는 그냥 칼럼이네요. 사실 이거 내용은 뭐냐면 그거예요. 사실 이제 요건 제가 간단히 캡쳐만 해드릴게요. 캡쳐만 캡쳐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메리츠 증권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대만에 그러니까 요새 일본하고 대만이 좀 이렇게 같이 반도체에서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 원래 반도체가 일본이 1등이었잖아요. 50.3% 근데 일본이 많은 분들이 그거 아실 거예요. 미국이 견제해서 일본이 하락했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점유율이 10%인데 사실은 저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이거 제가 어떤 반도체 제국의 미래인가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일본은 너무 고품질의 반도체에 집중을 했어요. 예. 완전히 좋은 품질. 삼성은 대중화된 모델 근데 1980년대는 PC가 나왔어요. 굳이 너무 고사양일 필요가 없어요. 소형 컴퓨터잖아요. 대형 컴퓨터가 그게 필요하지만 PC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 경쟁력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삼성은 여기에 집중했어요. 대중화에. 품질은 낮지만 저가형 모델로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수율도 대량 양산에 성공해서 미국의 도움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더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게 트렌치형 삼성은 스택 공정인데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게 반도체 웨이퍼가 동그란 게 있잖아요. 반도체 여기 웨이퍼에다가 집적을 할 때 그러니까 DRAM을 이렇게 쌓을 때 이 트렌치형은 뭐냐면 트렌치형은 이렇게 이걸 파요. 이렇게 구멍을 이런 식으로 파서 여기다가 더 쌓는 거예요. 근데 스택형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아파트 층수 쌓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쌓는 거예요. 이게 트렌치형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여기에 집중했고요. 다른 업체는 다 이거 있어요. IBM도 이렇게 하고 이게 망이 이게 사실상 퇴출됐고 이게 이겨버린 거죠. 스택이 현재의 자리까지 삼성이 그래서 이겨버린 거죠. 이건희 회장 대단한 분이죠. 이건희 회장 근데 이제 어쨌든 일본이 이제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진 건 사실이지만 반도체 장비 소재는 여전히 일본이 뭐 정말 이건 인정해야죠. 반도체 장비 소재 분야는 일본이 세계 최고입니다. 장비 소재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예전에 국산화 막 얘기 많이 나왔던 건데 어쨌든 이게 너무나 막강한 장비 소재가 있으니까 그 대만에서 파운드리 기업들이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대만에 손을 잡고 일본이 부활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움직임들은 나오는데 뭐 우리한테는 좋은 뉴스는 아니죠. 약간 불편한 뉴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위협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거는 뭐 여기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무조건 빨리 중소기업 우리 한국의 대표 장비사를 키워야 돼요. 무조건 특히 후공정 되게 약해요. 이거를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키우겠죠. 이런 상황이 또 닥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과 우리 한국의 대표 중소기업들이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서 국산화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인프라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삼성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혹시 삼성증권의 보고서 있으면 이건 꼭 읽어보세요. 제목이 환경 인프라 인프라 이게 삼성증권의 이경자 연구위원님 오늘 나왔던 보고서고 이게 폐기물 업체들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TY홀딩스를 되게 좋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SK가 SK건설 있죠. 비상장 그 회사도 SK에코플랜트로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TY홀딩스가 또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IS동서가 인선 ENT 이런 회사들 코엔텍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독가점 형태죠.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어차피 환경 문제가 심화될수록 이 폐기물 문제 특히 플라스틱 재활용 폐금속 자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의료 폐기물도 많고 KGETS가 그래서 날라간 거예요. 의료 폐기물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렸죠. KGETS 의료 폐기물 이렇게 날라갔어요. 술 적용이 너무 좋아. 거기다가 하나 더 있는 게 옛날에 동부제철 지붕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까지 맞물려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TY홀딩스나 인선 ENT나 코엔텍은 좀 부진하죠. 인선 ENT 그죠. 건설 폐기물 쪽에서는 강좌인데 코엔텍 근데 오히려 이런 거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좀 부진했던 YENTEC도 있고 사실 폐기물 업체입니다. 다 왕따당했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좀 기니까 1권은 보시고 주로 M&A를 통해서 많이 지금 이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주요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인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세 가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 가지만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수처리 뭐 하수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수처리 운영 시작 1위가 EMC홀딩스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하나 있고 2등이 어디냐면 TSK TSK 코퍼레이션 요게 2등이에요. EMC홀딩스는 뭐냐면 환경시설관리공사 옛날에 공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현재 EMC홀딩스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C홀딩스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TSK 코퍼레이션 TK홀딩스 태연건설 있는 수처리 업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태연건설과 같이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폐기물 폐기물 소각시장 에서는 1위가 인선 ENT하고 코엔텍 같은 거 있죠. 또 비상장 기업인데 뭐 세안환경 영흥환경 하주비에는 이거를 갖고 있는 IS동서 얘네가 1위였는데 SK에코플랜트가 세안환경을 인수로 해버렸어요. 얘가 1등이에요. SK건설 그쪽입니다. 지주사 SK랑 연결되어 있죠. 얘가 현재 1위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SK... 아니 IS동서는 일단 밀려버렸어요. 3위까지 밀려놨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폐기물 매립 매립인데 이거는 1위는 TSK입니다. TSK가 수처리 2등 폐기물 매립 1위예요. 매립하는 거죠. 묻는 거. 이것도 되게 알짜죠. 생활 폐기물 매립자. 그리고 2등이 뭐 이제 뭐 IS동서 SK 에코플랜트 같은 건데 되게 마진도 좋고 그래서 이거 이제 캡처해서 이거예요. 이 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SK 에코플랜트 그러니까 이겁니다. 환경 SK 에코플랜트 태형 태형건설인 TY홀딩스 여기에 EMK 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IS동서 이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EMC 홀딩스 DDS 세안안경 대원 그린에너지 클랭코 이런 기업들을 자회사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인수를 했어요. SK 에코플랜트가 돈 많은 돈을 주고 그래서 소각 1등이 됐고 매립은 4위입니다. 수철이 1위 SK 에코플랜트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좋아요. 티홀딩스는 소각은 안해요. 대신에 수철이 매립은 1등 매립이 알짜죠. EMK는 소각 쪽에선 2등 업체입니다. 다른 건 안해요. 규모는 작고 IS동서 자회사들 가지고 매출액은 2,800원 그러니까 소각 3위 매립 3위 이렇게 좀 이런 부분도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업들 한번 참고해보시고 오늘 이 보고서 에서 티홀딩스를 다른 거는 IS동서는 있지만 건설사고 다른 회사들은 비상장이라 목표주가 제시는 좀 어렵고요. 티홀딩스만 보고서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업으로 좀 넘어가서 ITM 반도체 라고 아시죠? ITM 반도체 ITM 반도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황골 탈퇴 KB 금융 KB 증권 그래서 이창민 애널리스트가 오늘 보고서를 썼고 목표주가는 6만원 정도 6만원 제시했고요. 이게 뭔지는 아시죠? 애플 아이폰 애플 에어팟 있습니다. 에어팟 무선 에어팟 들어가는 보호 에러 충전 보호 에러 2차전지 보호 에러를 공급하고 있어요. 애플 아이폰 모델 들어가는데 이게 이 회사가 납품한 특정 스마트폰 모델 판매량이 되게 조조해가지고 좀 실적이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게 좀 안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반영됐고 하반기엔 또 좋아진다고 하니까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 실적은 올해는 50%나 증가할 것 같고요. 하반기가 거의 대부분 하반기가 매출이 좀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부진해요. 그래서 사실 주가도 되게 부진했어요. 하여튼 아이템 반도체도 저번에 저번주 인가요? 언급 드렸던 것 같은데 요새 잘 기억나세요? 그때 여기서 언급 드렸던 거 너무 많이 빠졌다고 그때도 보고서 보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벌써 올라갔어요. 예전에 BH도 그렇고 신한금융의 BH 언급했죠. 얘는 다시 밀렸는데 내려오면 또 기회에요. BH도 오를때 살 필요는 없어요. 이때 언급 드렸으니까 거의 이건 진짜 채 바닥 이었죠. 그러니까 아이템 반도체도 올라가는 건 그런 이유 때문 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번째가 하나금융투자 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자이에스앤드 아시죠? 자이에스앤드 이건 하나금융투자 그 그 동함이 윤승현 애널리스트 위원이고 목표주가를 13,000으로 올렸습니다. 상향을 했고 이게 뭐냐면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그동안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유증은 거의 이중 마무리 됐고 그 다음에 개포시형 재건축 양평자이비즈타워 서초자이르네 대구만촌자이르네 현장이 그 현장들이 오는 2, 3분기부터 수익인식이 된데요.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 올해 영업이익이 45%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걸 발표했어요. 소규모 재규모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방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6월 4일날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인데 이런 것들은 큰 회사는 못해요. 이런 작은 DL건설이나 자이애스엔드 같은 회사들이 할 수 있는데 또 자이브랜드를 달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가능 대상지가 1.8만 세대래요. 이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올해 서울 500세대의 단지 있죠. 단지 내에서 정비사업 재건축이나 형태로 분양되는 3,700세대래요. 이게 이거의 몇 배죠? 4.9배 엄청난 물량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솔직히 DL건설한테도 좋은 거죠. 그래서 자이르네를 활용해서 이사업 할 수 있다는 거죠. 목표 조가를 올렸고 아무튼 이제 충분히 자이애스엔드도 잘 셨던 것 같아요. 진짜 잘 셨어요. 그때 유증 때문에 DL건설도 최근에 지지부진하고 옆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주가가 흐름은 그래서 그동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타워크레임 막 파업하고 이래서 좀 안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마무리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적고 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좀 그래도 여러분한테도 괜찮고 아무튼 이제 다른 증권사도 좀 불편해하시니까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회사 통해서 이제 이런 약간의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알아봤는데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로 설명하고 일부만 요약하는 거는 원문을 보여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이렇게 다 공부하시려고 또 이렇게 프린트도 하시고 뭐 그런 거에 상관이 없는데 공개적으로 오픈된 이런 데다가 보고서 원문을 딱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이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채팅을 해보세요. 뭐냐면 이렇게 따로 메모장 만드셔가지고 나중에 요 보고서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메모해놓으면 또 괜찮아요. 아 이번 주엔 이런 것들이 나왔었구나.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대덕전자가 여기 대신증권에서 박강호 연구원님 자료고요. 오늘 나왔고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22,000 상향 조정했고 실적 2분기 추정치 상의 전망 요게 요게 아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반도체 검사장비 향 이제 PCB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비메모리 쪽도 지금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판 사업이 되게 괜찮아요. 특히 기판 중에서 뭐가 있냐면 FCBGA 라고 있어요. 이게 그 FCBGA 뭐냐면 이것도 역시 비메모리 쪽인데 이것도 기판이에요. PC에 들어가요. PC요. 그 다음 FC, CSP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바일에 들어가요. 모바일. 모바일 AP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기판. 그래서 이게 훨씬 크죠. BGA가.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고 이게 이제 공장이 완공되고 제품 승인 후에 올해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 같아요. 매출이 시작됩니다. 이건 모멘텀입니다. 이걸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 업체들은 하지만 대덕존자만 아니 그 삼성전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이 뛰어들었죠. 그래서 올해 실적 좋고 이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덕존자도 저런 좀 모멘텀이 있다는 거 오늘 저 리포트 되면 올랐어요. 절대 리포트 나와서 올릴 때 사지 마세요. 내려갔다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내려올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NC소프트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건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서 나왔습니다. 증권에서 쓰신 분이 정호윤 연구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NC소프트가 상저하고고요. 올해 2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1분기, 2분기가 좀 낮아요. 크게 보면 1년으로 보면 그러면 하반기가 더 좋아지죠. 2분기도 성장은 해요. 나쁜 건 아닌데 아무튼 2분기는 1분기보다는 좀 양호합니다. 일단 실적은 좀 양호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케팅 비용 아마 축소 같아요. 그 다음에 트릭스터 M이라는 신규 게임이 기대 이상의 성과 좀 나왔습니다. 이게 반영이 됐고 신작은 3분기부터 나오겠죠. 아마 다음 달에 블레이드 앤 스홀 2 나올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정확한 날짜는 기대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프로젝트 TL이라는 게임도 예정돼 있나봐요. 이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에 들어가는 것 같고 목표 주가 이건 유지입니다. 110만원 PER 15.9배로 접종할 현재 가격은 일단 저도 NC는 그때 좀 제가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한번 올라왔을 때 90만원 이상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한번 요구간도 있었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바닥은 잘 다지고 있다. 다만 이제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진 머트리얼즈는 여러분도 워낙 잘 아시는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신한금융에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고요. 투자해서 오늘 매출부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성장이 재짐한다. 그런 점입니다. 정영진 연구위원 이고 모든 게 좋아지는 타이밍이래요. 내용은 뭐냐면 2차전지 소재업체 중에 말레이시아 현지 투자를 통해 장기 성장성을 확보했지만 기대 이하의 그러니까 기대 이하의 매출 성장 으로 그동안 주가 부진했어요. 특히 말레이시아에 있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도 지금 그 약간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 감춰줬던 성장이 나온대요. 매출이 고성장할 전망 그 다음에 동박이 전지박이죠. 응급제에 들어간 이 동박이 여전히 공급 부족이에요.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대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촉흑박이라고 있나봅니다. 이것도 매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미츠이사가 독점하던 거거든요. 시작된다고 하는데 일본 미츠이사 독점하던 제품을 국산화 했어요. 저도 이런 내용은 처음 알았네요. 반도체 쪽도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9만 5천 원 유지율 투자하고 매수를 유지했고요. 일진도 삼성에 주로 많이 납품하는 2차전지 동박기업이고 주가 많이 빠졌고요. 목표 주가랑 계리도 충분하고 내려온다면 이것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스미디어라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나스미디어는 워낙 제가 옛날부터 많이 했던 기업이고 신한금융의 홍세정 연구원님도 되게 잘 보시죠. 홍세정 연구원님도 이렇게 하니까 제가 바쁘네요. 타이핑을 쳐야 돼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이 타이핑을 군대에서 외웠어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막 이렇게 확실히 그때 딱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평생 가더라고요. 진짜 2분기 영업이 33.7% 증가 전망하고요. 호실적 디지털 광고가 되게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대요. 디지털 광고 광고 동영상을 앞세운 국내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에서 기저효과가 더해질 것 같다. 이렇게 있고 모바일 플랫폼도 좋고 두자리 수성장 이 회사가 지하철에 보면 5개 광고 하시죠. 지하철역에 광고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약이 종료돼서 그 매출은 좀 빠지겠죠. 자회사 플레이딜 하고 있어요. 이 회사 아마 검색 광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적 반등 지속 중입니다. 그리고 K딜 아시죠? SK텔레콤이 잉크로스하는 TD라고 비슷한 K딜도 이제 시작을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문자 메시지를 KT 고객들한테 뿌려주면 그걸 누르면 저기 쇼핑몰로 연결이 되고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제품을 그리고 어드레서블 팁이라고 이것도 되게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타겟 광고입니다. TV를 보고 있는 사람의 취향을 예측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광고를 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나스미디어 합니다. 목표 주가 5만 1천 원을 일단 유지를 했습니다. 나스미디어도 요새 꿈틀꿈틀 돼요. 정말 이거 저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좀 제발 큰 수익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얘기한지 꽤 됐잖아요. 기억나시죠?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작년 여기 밑에 쌀 때도 얘기했었고 최근에 이런 구간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왜 말씀드렸냐면 너무 조가 많이 빠져가지고 되게 좋은 회사를 알고 있는데 올봉사 아직도 밑에 있어요. 그래서 5만 원까지 진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는 좀 비상하기를 지금 움직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SK SK도 오늘 어디서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서 김동양 연구위원님이 목표 주가는 40만 원이에요. 유지를 했고 자회사 SK텔레콤 인적분할 설명회가 있었대요. 어제 좀 있었고 중장기 사업법안도 발표가 됐고 다들 내용은 아실 거예요. 사업회사가 SK텔레콤의 신설회사가 지주회사고 그 지주회사가 밑에 하이닉스 11번가 이런 걸 거느리고 자회사 그 다음에 존속회사는 그 이제 통신 통신사업을 하는 그 회사로 이렇게 나눠져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그걸로 많이 갔는데 이번 인적분할은 다 긍정적이래요. SK텔레콤의 인적분할은 SK 자산가치 성장과 현금 흐름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분할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자산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결국 SK한테도 좋을 수 있다는 건데 사실상 SK랑 SK텔레콤 지주사가 합병하기를 많이 원했는데 그건 좀 쉽진 않아요. 현재로서. 그건 솔직히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SK가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장기 성장기 아시죠? 3월달에 시총 얼마? 140조 주가 여기서 7배 주가 7배 올라가는 목표치를 제시했어요. 2025년 다들 안 믿죠. 지금 저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렇게 따지면 지금 시총 20조 대니까 비싼 건 아니죠.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야 나중에 어떤 회사랑도 합병하기가 되게 좋아요. 적은 돈을 할 수 있으니까. SK는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옛날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건데 저도 오랜만에 봅니다. 대부 마그네틱 이라고요. 탈철 장비라고 있어요. 철을 이제 없애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탈철 장비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광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니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킬때 어쨌든 거기 철 같은 게 붙어요. 근데 철이 들어가면 배터리 성능이 저하돼요. 철을 제거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요. 그런데 이게 수주가 증가하면서 이익 흑자전환 했어요. 그리고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수주액 에코프로 EM하고 중국 소재 업체들이 주입고객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매출액도 2019년 2분기 이후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도 1분기부터 좋아졌으면 주가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사업도 시작합니다.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수산화 리튬 있죠. 리튬 리튬 임가공 사업을 한다고 거기에 2차전지 첨가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비 해서 소재 까지 하겠다는 거죠. 수산화 리튬 이 고품질 하이니킬 양극제 생산의 필수래요. 필수 제품이라고 합니다.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양산을 한다면 좋을 수 있고 탈철 장비도 여전히 잘 나가고 주문 대부분 중국에서 매출이 많이 나와요. 중국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 부담도 낮아질 것 같고 대부 마그네틱은 되게 왕따 당했어요.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니에요. 한참 이제 작년에 한번 올랐다가 몇 달째죠 여기서부터 작년 10월부터는 계속 조정받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 머트리얼즈가 오랜만에 오늘 좋았습니다. 이거는 하나 머트리얼즈는 삼성 증권 워낙 많이 아시죠? 배용기 애널리스트 반기 배당금을 주는 반기 배당금을 준대요. 아직 이게 결정된건지 모르겠는데 이 보고서에는 반기에 배당금 줄 수 있다고 배당정책을 바꿀거래요. 이사회에서 7월 말 정도에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배당을 이제 중간에 한번 준다는 거죠. 되게 좋은 거죠. 그 2분기 실적도 괜찮다고 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실리콘 링 인가요? 그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 좀 모처럼 최근에 안 좋았거든요.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아직은 여기 나와있죠. 반기 배당금을 주는 부품 업체 등장 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꼭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반도체 번업도 잘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해가는데 휴대폰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대만 5월 테크 기업 분석한 건데 이게 한국에 영향을 주니까 SK증권의 이동주 연구위원님 자료고요. 대만의 대만의 상위 100개 이상의 대만 테크 업체 5월 매출액이 100개 이상의 5월 매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역성 되어있어요. 마이너스 4.5 연간 기준으로는 플러스 8.2 입니다.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월간 기준으로는 조금 분화된 거죠. 부품별로는 대부분이 다 증가 했는데 파운드리 수동부품 MLCC DRAM 메인보드 반도체 설계 이런 거 근데 뭐가 떨어졌냐 카메라 있죠. 카메라 모듈이 마이너스 13% 역성 장이 있고요. PC가 마이너스 14% 그래서 요새 반도체가 안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저거 PC 꺾인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긴 해요. 거기다 동남아 공장이 가동차지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6월부터 아이폰 신제품 공급이 시작되고요. 신제품 부품 공급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PC는 물론 이제 꺾였다고 보는 쪽이 많아요. 기대감도 높지가 않고 이 분께서는 PC는 3분기에 오히려 재차 반등할 수 있다. 수요보다는 생산이 안 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패키지 기판도 좋게 보고 패키지 기판도 실적이 강할 걸로. 이거는 대덕전자나 한국의 삼성전기 LG 노트 코리아 서키트 아시죠? 이런 기업들한테 되게 좋은 뉴스죠.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 폴더블폰은 900만대 출하량 기대돼요. 삼성은자가 700만대 중화권이 200만대 아마 가격은 1700, 400달러 정도 낮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폴더블폰도 삼성은자가 만들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으로는 KH 바텍 하인테크닉스를 주목하자. 폴더오픈하면 이 두개가 가장 수위주죠.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결국 어쨌든 지금 대만쪽이 조금씩은 꺾였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그렇지만 주가에 반영됐고 모바일 쪽이 좀 안 좋잖아요. PC랑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긴 했는데 이런 것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서버 쪽은 좋고 여전히 반도체가 언제 튈지는 모르겠지만 대만의 상황을 봐서는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성장 둔화도 기저효과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둔화될 건 예상을 했던 것 같고 너무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것도 3% 가서 했던 건데요. 철강 비철금속 삼성증권 백제승 연구위원 제목이 뭐냐면 10년의 기다림 이제 때가 왔다. 결국 핵심이 뭐냐 중국은 계속해서 규제할 거예요. 많이 생산 못하게 최근에 원자재각이 너무 올라가서 좀 한번 꺾어버린 거죠. 중국은 탄소중립 위해서라도 철강 공급 가동 줄일 필요가 있어요. 감산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수요는 꾸준해요. 옛날에 2008년도 막 7년도 할 때 철강 빅사이클 나올 때는 중국이란 뒤에 뒷배가 있었어요. 엄청 블랙벌처럼 막 원자재 빨아들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빅사이클 얘기는 꺼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지난 10년간 포스코만 해도 10년간 암흑기였어요. 완전 암흑기였어요. 이때가 전 기억나거든요. 76만 5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지금 모처럼 터닝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번 2020년 사이클은 10년도와 다르게 공급은 줄고 공급은 많지 않아요. 중국정우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나 이런 쪽도 좋고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원자재 쪽에서 구리도 생산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거기다 구리가 전기차나 이런 데 많이 쓰여요. 이런 것도 호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중심으로 적감에서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보고서는 여기까지. 이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최대한 지금 요약을 하면서 핵심적인 것만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지금 보니까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마감시황 지금 해 드릴게요. 지금 약간 3시 좀 넘었는데 이제 거의 마감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홍삼원의 경제수에 있죠. 제가 화요일마다 나가는데 거기 또 나가야 돼서 좀 일찍 찍고 있어요. 오늘 보고서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하니 막 일찍 적으면서 하니까 할 수 없죠. 좀 길고 지루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3,256 굉장히 견주해요. 밀리지도 않고 정말 뭐 너무 저는 이런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급등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게 이렇게 급등하려면요. 삼성인자가 가야 돼요. 그날은 이제 날아가는 날이죠. 증시가 오늘은 일단 여전히 안 움직이니까 증시는 차분했고 코스닥도 그냥 차분합니다. 1000포인트 딱 이게 마의 벽인데 다시 한번 돌파. 저는 다시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코스닥은 또 뭐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이 코스닥 비중이 너무 낮으니까 좀 늘리라는 지시도 한번 했었잖아요.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 진짜 20년 만이잖아요. 20년 만에 신고가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너지느냐 그거보다는 새로운 또 역사를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이오가 근데 힘을 내줘야 되는데 바이오 갭도 참 이게 모멘텀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뭐 지금 나쁠 건 없는 상황이니까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투자자별 종합을 보시면 요즘에 되게 바뀐 게 개인이 사도 장이 올라가요. 개인들 힘은 정말 세고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시장을 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그래요. 장 빠져도 저는 계속 강세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새 보면은 강세로 보시던 분들 중에도 약간 약간 부정적으로 좀 바뀌신 보수적으로 바뀌신 분도 계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부담되다 보니까 되게 많아요. 시각도 바꾸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뭐 빠질 수도 있죠. 제가 왜 이렇게 저는 시장을 앞으로도 몇 년간 좋게 보냐면 그 제가 요즘에 좀 예능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나가다 보니까 뭐 연예인분들도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그 주식 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제 방송 보면 아쉽고 제가 누군지 얘기 못하고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되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식을 하는 게 너무 짜증난데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주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 현금만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현금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경매도 있고 미술품 부동산도 있는데 뭐 비트코인도 있고 많죠. 근데 주식이 그래도 제일 접근성이 좋고 우리가 뭐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해야만한 환경이 짜증이 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행에 놓아도 막 이자 나오잖아요. 그걸로 충분했는데 이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현상이 끝날 거냐 이거예요. 뭐 이 방송 보신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금리 은행이 1년에 금리 5% 주면 여기서 아마 절반은 안 하실걸요. 주익 투자 그러겠죠. 왜 그런 시대가 올까요. 전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호환기가 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결국에 주식 투자는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 그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 건 못 느끼셨어요. 악재가 나와도요. 며칠 빠지면 다시 올려놔요. 보세요. 무너져도 올려놓고 옛날 같은 경우에 무너졌거든요. 이거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2800도 갔을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대단한 흐름이에요. 그게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팔지만 개인의 힘으로도 이렇게 시장 견주하다 라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펀드멘털이 좋아야죠. 근데 펀드멘털 좋은 건 알잖아요. 메리츠 정권의 이경수 센터장님이 3% 나와서 어제죠. 아침에 되게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메리츠 정권이 되게 강세해요. 근데 뭐 거기 동의하신 분 안 동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논리는 명확하거든요. 기업이 내년까지 좋아지고 우리나라 산업 환경 바뀌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새로운 산업이 출몰을 했고 그 산업이 시장을 이끌고 1920년대 대공황 전에 10년 강세정하고 똑같아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이진우 연구원 자료 있죠. 아무튼 그런 것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쉽게 꺾이긴 어렵다고 보고 저는 거기에다가 지금 개인투자들 인식 변화 이것도 하나 추가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장기 강세장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중간 폭락도 나와요. 어떻게 급락을 안 하고요. 이런 폭락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런 거. 수도 없이 나와요. 앞으로도. 이거 다 견디셔야 돼요. 근데 이거 견디는 분들이 다 수익 내는 거죠. 예전엔 쉬운 거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이건 이제 예외적이죠. 코로나. 근데 방향은 위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 오늘 이제 섬유의복 오늘 의료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 오늘 증권주들도 괜찮았고 화학주 오늘 롯데케미칼 좋았죠. 롯데케미칼도 다 뭐 비관론 일색이었잖아요. 사실 뭐 외국계도 던져라 막 했는데 보스태토 롯데케미칼도 올라와요. 여기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쭉 치고 간다는 게 아니라 롯데케미칼도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압재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좋다. 매를 먼저 맞았으니까 나쁠 게 뭐 있냐 이거죠. 지금은 이런 패턴의 기업들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장중에 1위원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더좀비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더좀비존도 좋은 기업이잖아요. 얘가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너무 많이 빠졌죠. 물론 성장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박살이 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인 가격이죠. 그런 거 보다.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을 계속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계속 찾아보세요. 어제도 한번 알려드렸지만 외국이 많이 판 것들 그 다음에 암튼 지금은 많이 빠져서 버려있는 기업들 사면 되게 편해요. 보험주 대표적이고 되게 현대해상이 좀 못 갔죠. 삼성화재가 대장주 이긴 하고요. 손해보험주 괜찮고 자동차 오늘 조선 이쪽은 대체적으로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큰 변동은 없으세요. 철강주도 일단 오늘은 일부 기업들은 좀 반등 나왔어요. 고려아연 고려아연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고려아연 괜찮죠. 와 그냥 뭐 박살났어요. 곤두박살 쳤어요. 멀쩡한 기업이 저렇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사면 위험한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스코도 오늘은 좀 쉬어갔고 하루 상승 하루 하락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유통업종은 오늘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에서 그 이베이코리아 인수가라는 3조원 정도 썼다고 하는데 그게 인수가 이마트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약간 실망매모 이라고 해야 될까요? 롯데그룹은 인수하는 게 좀 좋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건설주 좀 쉬어갔고 건설도 뭐 그게 특징은 없고요. 하지만 해운주는 그 HMM 전원사체 물량 때문에 근데 업황이 나빠서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전원사체도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걸 다 던진다? 이건 아닙니다.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는 하겠죠. 근데 아무튼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가에는 좀 부담입니다. 3천억이 늘어나니까 이게 시총이 지금 엄청 커졌잖아요. 15조 그래서 주가는 이제 좀 늘어질 것 같아요. 오르기는 좀 쉽지 않아요. 당분간은 오르는 건 좀 시간이 걸리죠. 매물 소화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오늘 섹터 쪽으로는 시멘트 오늘 그 2차전지 좋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역시 이노베이션 대정주예요. 왜냐면 엘즈화학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엘즈화학이 급 나간다고 더는 생각 안 했죠. 바닥은 잡아들였잖아요. 크게는 안 빠질 것 같다. 근데 오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2차전지는 일단 1순위는 이노베이션이에요. 제일 저평가 되어있고 이노베이션 주주분들은 아무튼 꽉 안전베트 미시고 잘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사 중에서 오늘 8만원대로 올려가지고 주가 급등했고요. 오늘 와이즈엔터도 좋고 FNC 엔터 JYP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지만 다 엔터주들은 들고 가시는 게 맞고 하이브도 거의 30만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좋았고요. 증권회사들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다 견조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견조했고 그 다음에 영화 쿠팡 관련주 영상 콘텐츠 블록체인 비료 광고 광고 회사들도 오늘 와이더 플래닛이 좀 좋았네요. 잉크로스랑 나스미디어 좀 올랐고 에코마케팅도 좀 올랐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도 오늘 LG 노택의 메타버스 관련주인 거 아시죠? 어제 설명해드렸죠? 보고서 보여드렸죠? LG 노택 숨겨진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VAR기기 그래서 오늘 좋았어요. 여기서 또 걸립니다. 23만원 가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남들이 버릴 때 사야 돼요. 그쵸? 이런 거 지금은 오히려 조심 보유만 하시되 절대 매수는 안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오랜만에 좋았어요. 진짜 반도체 요새 안 갔는데 반도체도 너무 소개받았어요. 잘 가져가세요.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DB DB 하이텍 다 지금 흐름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그동안 뭐 달려왔는데 일단 여전히 강해요. 시청은 지금 카카오가 이겼습니다. 이제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 석유화학 오늘 석유화학도 낙폭가대로 일단 올라옵니다. 효성화학도 많이 빠졌었죠. 한방에 올라가네요. 효성화학도 많이 빠졌어요. 들어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락한 건 항공주는 너무 올라서 빠진 것 같아요. TA항공이 9%나 폭락했더라고요. 뭐가 있나요?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너무 많이 오른긴 올랐는데 대안항공 다 빠지고 있고 여행주도 오늘 빠졌고 홈쇼핑 건설주 해운주 카지노 경제제오픈 관련주가 오늘은 다 쉬었습니다. 롯데강광일반도 단기 급등이죠. 조선주도 좀 쉬어가고 한국조선해양이 확실히 약하기는 약하더라고요. 그 리스크 때문에 자회사 삼성중공업이 오히려 최근엔 또 부상되는 것 같고 근데 한국조선해양은 제가 저번에 현대중공업지주로 한번 좀 교체해보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기억하시죠? 15만원 정도 했을 때 근데 현대중공업지주가 이제 만약에 오히려 저기 7만원 깨지면 기회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13만 거의 5천원까지 왔거든요. 여기서는 팔 이유가 없어요. 설사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해서 지분가치가 희석돼도 여기서 팔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13만 5천원 깨지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감안해도 싼 거예요. 여긴 애매하다는 거예요. 요거가 그래서 그때 좀 오히려 갈아타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요 밑으로는 상황이 바뀌니까 가격에 따라서는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지주 어제 무림 PMP 이상하게 급등했다. 오늘은 하루 만에 다시 빠졌습니다. 이럴 거면 왜 어제 올랐는지 모르겠고 백화점은 하반기 부담 성장 꺾인다는 빠졌고 6개 6개 관련주가 아마 그것 때문에도 올랐던 거 같더라고요. 이제 스포츠 올림픽이 열릴 거 같아요. 도쿄올림픽 아마 7월에 개최될 확률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좋던 건데 오늘은 좀 쉽니다. 그런 기업들이 좀 특징적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한번 보면 오늘도 뭐 많은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지수는 그냥 정체돼 있었죠. 효성 팀 오늘 효성 그룹이 다 좋았네요. 스판덱스 삼성 엔지니어링 SK이노베이션 현대 오토웨버 만도가 어쨌든 충격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글로비스 좋았고요. LG 이노텍 롯데케미칼 효성 삼성 SDI 그리고 이마트도 어쨌든 낙폭이 너무 컸죠. 더 나쁠 게 없다는 인식 있었고 NHN도 요새 잘 갑니다.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8만원 한 번 넘길 기대하고요. 하나랑 LG도 드디어 바닥 찍었어요. LG도 많이 빠졌죠. 최근에 정말 밑으로 다 쭉 빼버렸는데 저점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도 저점은 나왔고 KTNG가 서서히 시동을 좀 거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좀 화끈하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바닥 잘 다지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었고 좀 하락한 거는 현대로테만 현대로테만 사실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과하면 부러집니다. 근데 오늘 왜 내려갔죠? 아무튼 오늘은 급나게 있습니다. 철강주 빠졌고 풍력 다음에 바이오 일부 좀 빠졌습니다. 코스닥 한 번만 봐드리고 마감을 할게요. 코스닥은 던 에이처홀딩스가 테일러메이드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골프 회사잖아요. 골프예요. 골프 테일러메이드가 골프채로도 유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막 주가 날라가버렸네요. 테일러메이드 인수 인수 전략적 투자자 선정 근데 암튼 혹시 던 에이처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줄이세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 재료를 이용해서 줄이는 게 맞아요. 대응하기 힘든 재료가 나와버렸어요. 어쨌든 저는 좋게 보지만 당분간 M&A 이슈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클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주가 변동성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익실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럴 때는 한번 끊어주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더 네이처홀딩스는 그 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웹캐시 갖고 하나마이크롬 ITM 반도체 기억하시죠? 완전 바닥에서 KJETS TCK도 좋았네요. 원익QNC 오랜만에 갖고 넥스틴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스평가정보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저런 기업들이 올랐고 주로 하락한 거는 오늘 좀 바이오가 안 좋았어요. 셀리드가 백신기 들어가면 올랐다가 급락 데브시스에서는 게임 대박났다가 최근에 급락 그 다음에 인탑스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원래 이 기업이 정말 잘 버텼는데 오늘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인탑스도 실적도 되게 좋고 견조하죠. 일단 좀 꺾이니까 내일 한번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기다리면 오긴 와요. 이 레벨 에서는 한번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빠졌고 인터파크 빠졌고 통신장미 사자 아침에 좋았거든요. 영국의 수주 그 수주 빠져버렸어요. 아침에 갬 나오고 근데 내려오면 기회에요. 이제 통신장미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악재 다 나왔는데 그죠? 유럽에 진출하고 유럽에 진출하고 삼성 호재죠. 오히려 한 2, 3일 쉬었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 기회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뉴스 몇 개만 보여드리고 마감할게요. 광복절이 대체공휴일 적용되나 이런 내용이 좀 나왔고 여당에서 개정안 신속 처리한다고 하는데 내수기업들한테 호재죠. 그죠? 일단은 대체공휴일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달에 임시국회에서 그러면 8월 15일부터 8월 15일이 우리 광복절인데 그때가 아마 쉬는 날이 아니죠. 일요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재정을 하면 그 이제 뭐 월요일 날 쉬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내수기업들한테 호재인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영국 보다폰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로 삼성의자 선정 의미가 있죠. 올해 화해일 걸 많이 썼어요. 근데 화해 없애고 삼성이 들어간 거죠. 되게 좋고 그 다음 자율주행차에 이제 그 현대차가 자율주행 자동차 한 대 반도체 2천 개씩 들어가는데 이게 놀랬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설계한 다음에 DBiTEC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DBiTEC이나 키파운드리 이 두 개 회사가 수주 받아서 반도체 만들어서 공급 이 시나리오 같아요. 현대모비스는 현대 오토론이라고 반도체에서 하나 인수했거든요. 설계해서 설계한 다음에 DBiTEC과 키파운드리가 만들 수 있다. 이건 되게 의미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걸리겠지만 좋은 것 같고요. 이건 블로그인데 이게 아까도 제가 보험업종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분도 이제 여기 보면 그 카카오 얘기를 했어요. 보험업계 진출로 포스팅 시작을 알린다. 카카오가 무섭다. 그죠. 카카오 진짜 무섭죠. 이제 아예 금융지수화가 된 것 같고 실손보험과 자동차 쪽에도 진출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애널리스트가 쓴 내용이고요. 아무튼 카카오는 너무 편하죠. 어플로 모든 걸 다 하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그게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손해보험 쪽에도 해버리면 되게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삼성화재랑 제휴해서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단독으로 했고요. 아무튼 아직 20년 초에 주가를 회복하진 종목과 섹터에는 카지노와 손해보험이 있다. 저는 어쨌든 역으로 손해보험이 안 좋잖아요. 이런 뉴스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주가가 싸죠.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이게 저런 어떡하지 악재인데 근데 은행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당장 그게 뭐 현실화돼서 카카오가 모든 걸 다 휩쓸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놓고 보면 연말까지 일단 기본 배당은 4% 확정돼 있으니까 보험주도 한번 투자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건 뭐냐면 이제 김봉수 교수님이라고 카이스트에 되게 유명하신 주익자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를 아마 글을 요분께서 좀 따온 것 같아요. 남보다 많이 뛰어난 결과를 내려면 남과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 남과 같이 하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주식투자가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남하고 똑같이 하면 편한데 수익이 안 나요. 잘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내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저번에도 악재 나오는 기업도 예를 들면 NC소프트가 막 폭락을 하고 LG화기 폭락하고 이번에 금호소규가 문매를 막고 외국계 롯데케미칼도 그럴 때 대부분이 아 이거 끝났구나 그러면 손절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더 위험해지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추천하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가 없대요. 근데 실제로 김봉수 교수님은 예전에 조선주도 페이스북 같은데요. 조선주 얘기도 막 하고 그러세요. 쉬운 건 아니죠. 그렇게 인지도 있는 분이 조선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게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다고 적으셨고 이게 바로 배수의 진이다. 뒤에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추천한 경우는 정말로 한쪽으로 확률이 기울여져 있을 때 더욱 결연해지기 위해서 실행을 한다.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시스템 1 때문이다. 남들 하는 대로 하면 편하니까 시스템 2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판단한다. 근데 시스템 2는 남들이 안 하고 남들과 반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저도 여러분들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 담겨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반대로 보자. 반대로 보자. 남들과 좀 다르게 보자. 그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고 김봉수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저는 이제 추천을 못해요. 뭐 아시겠지만 대놓고 무조건 이거 사세요. 근데 좋다 나쁜 거 같으면 이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근데 모든 건 여러분들이 다 직접 공부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하시고 누구도 책임져주진 않아요. 저도 여러분이 뭐 수익 난 거 제가 뭐 당연히 돈 받을 수도 없고 손해받다고 제가 당연히 그걸 뭐 갚아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조식은 자기와의 싸움인데 근데 자기와의 싸움을 잘하려면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남과 다르게 생각하시고 되게 안 좋아서 손이 안 나는 거 위주로 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자기만의 철학을 하나는 꼭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시간 20분 걸렸는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오늘 너무 오래 했나요? 일단 너무 좀 오래 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한번 그 피드백은 한번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좀 최선인 것 같아서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렇다고 뭐 일일이 그래프 따오고 그거는 너무 어렵고 유약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당분간 어쨌든 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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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